밥상 제일 큰 상입니다 우리 미남 기획자이신 정말 이수만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아이덴TV의 대표이사이신 정우혁 우리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혁 사장님 앞쪽으로 보려고 오십시오. 상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제품맨이십니다. 그렇죠. 상장을 한 분께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5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혁 사장님 잠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정우혁 사장님 맞춰보세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키 가수, 하우린 가수, 김남, 박정수, 송영광, 김내원, 박대방 혹시 상을 못 받으신 우리 가수분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분들 수상식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은 앞쪽으로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 정우수, 우리 가수, 네 앞쪽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상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바로 5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수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 공로상 그리고 또 인기상 그리고 또 지역사회 발전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상이 스타 대상입니다. 인물과 외모, 가창력을 모두 다 판단된다고 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대상 가수 최정수 축하합니다. 아이덴TV의 정우혁 대표께서 직접 징장합니다. 네 한동이 우리 가수 좀 씌워주시고요. 아 꼼집 드시고요. 네 일로 드시고요.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수원. 저에게 불편하게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부끄럽습니다. 오늘의 영광을 부모님과 정윤수 가수님, 김동우님, 정윤수 가수님, 팬의 초등에게도 영광을 돌리고요. 정우혁 사장 아는 중이시세요. 정우혁 우리 아이덴TV의 대표이사님. 하느냐 못하느냐. 그럼요. 아이덴TV 나가느냐 못하느냐. 여기가 있어요. 아이덴TV의 대표님께도 영광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팀장으로 승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성원을 계셔주시고요. 다음 우리 가수분, 못 받으신 분. 제대로 상장 수혈 씨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